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항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일단 거기까지 좀 보도록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갇혀있던 사탄이 무조갱에서 풀려나서 잠시 옥에서 놓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죠 그런데 미혹하게 되는데 그 미혹하는 그 미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만큼의 수가 그 미혹에 빠져드는가 라고 봤을 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라고 했으니까 그 수가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때는 사탄의 유혹도 없고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보느냐 하면 우리가 2사에서 11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는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고 또 모르는 자가 없을 만큼 정말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럼 천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또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사탄을 따라가서 또 거기에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무조경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곧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래서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참 사람이라는 게 참 변하지 않는구나 천년의 시간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결국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곧과 마곡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곧과 마곡 이 곧과 마곡은 사실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이 곧과 마곡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신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여러 번 그 곧과 마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곧과 마곡이 어디에서 등장했었는지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곧과 마곡이 어디에서 등장했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뭐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예 신명기에서도 예 그렇죠 여러 군데 성경 속에서 나오죠 천년 왕국 동안의 시간 동안에는 사탄의 미혹이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시기잖아요 거기는 환경도 회복되고 사람들의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물론 정치 경제도 회복될 것이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대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 곧과 마곡은 에스겔서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에스겔서 3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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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어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In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매색과 두발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나 매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끌어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서 이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이것을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로스와 메색과 두발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메색과 두발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메색과 두발은 거의 함께 등장을 해요 짝으로 등장을 해요 성경 속에서 거의 한 번만 빼고는 거의 다 똑같이 짝으로 등장을 하는데 로스에 관해서는 도대체 어디인지 위치가 도대체 어디인지 그리고 또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가 좀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로스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로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봤을 때 로시 하게 되면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머리라는 뜻인데 그 메색과 두발왕 그들의 머리인 곡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스를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우두머리 우두머리로 보고 있는 것이 좀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결국은 저크리스도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메색과 그리고 또 두발의 왕 곡 그러면 곡이라는 것은 왕인 것 같은데 이 곡이라는 것은 이 왕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그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애굽의 바로왕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왕은 왕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하듯이 아마도 메색과 두발의 왕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왕을 지칭하는 어떤 명칭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메색과 두발 왕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어 너와 말과 기마병 곳 온 군대를 끌어내겠다 아가미로 낚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낚시를 가서 이렇게 낚시 바늘로 아가미를 콱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막 끌려 나오잖아요 낚시줄을 막 감으면 물고기가 끌려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아가리를 꿰어가지고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끌어내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석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들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이죠 결국은 곡왕이 메색과 두발 왕을 선두로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조인을 해서 연합체제를 이끌어갖고 공격을 해오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족석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라는 거죠 그럼 그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하늘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8장에서 보았던 그 많은 족속들 같이 끌려나고 아가미에 이렇게 갈고리가 끼어가지고 같이 끌려 나오는 그 족속들 가운데 많은 족속들이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고멜족은 아마도 켈트족인 것 같고요 마곡과 메색은 슬라브족족인 것 같고요 마대는 아마 인도 이란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다른 족속들도 같이 나오죠 뭐 가나안이라든지 미스라임이라든지 붓과 구스 그건 또 조금 더 보죠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무로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즉 다시 말해서 이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나오는 족속들이 뭐냐면 아까 예습에서 38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북쪽 도갈마와 이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 족속들이 또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하면 이게 그 애국족 구스나 부시나 이쪽 미스라임이나 이거 다 아프리카 쪽이죠 애국족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은 또 누구의 후손들인가 그것들은 또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함의 후손들과 야벳의 후손들이 누구를 친다? 샘의 후손들을 친다라는 거예요 샘의 후손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그 사건이 요한 게시록의 가석까지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어떻게 여기서도 함과 야벳이 또 연합군을 이루어서 샘족속을 또 치는가 이스라엘을 치는 걸 보면 참 그런 걸 보면 참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에스겔서 38장 중간 정도에 가시게 되면 곡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을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키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것이 계속해서 39장에서 보면 그 곡에 완전히 멸망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9장에 쭉 보시게 되면 그들이 빈들에 쓰러지고 그들이 허도 많은 숫자가 허다하게 죽어서 일곱 달 동안 치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순교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그들이 왕처럼 통치하게 되는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거기에는 미혹이 없죠 왜냐하면 사탄이 무적행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죠 우리가 그 심판 속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을 때 교회가 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서 배도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정말 편만한 복음이 다 전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따르지는 않더라 하던 거죠 이게 참 굉장히 슬픈 일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르면 참 좋을 텐데 참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었지만 그럼 천년왕국은 또 왜 있는가 아니 그냥 다 일곱 대접 심판을 끝내셨으면 거기서 그냥 탈탈탈 다 털어버리시고 그냥 사탄과 그 추종하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냥 유황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냥 거기서 심판을 끝내고 그냥 다 마치면 되는데 굳이 천년왕국을 하는 건 또 왜 또 천년왕국이 왜 또 필요하냐 그리고 또 그 천년왕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또 그건 왜 그러냐 자 천년의 시간은 왜 그래요? 자 우리가 한번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했는가 하면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했어요 광야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들은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거쳐가서 그 광야의 훈련을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전에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에 이 천년이라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끝에 시험을 하시죠 그 시험이 뭐예요 사탄을 잠시 풀어서 사람들에게 미혹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죠 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데 그 확인의 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실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뭐를 한다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려하심이라 마지막 기회죠 끝까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다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다 모든 것이 다 좋으니까 다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땠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미혹을 받죠 그죠? 우리는 수도 없이 미혹을 받으면서 이 세월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천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뭐야? 사탄의 시험이 없었어요 미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 아 뭐 룰루랄라지 그죠? 사탄의 미혹이 없으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가? 죄가 없을까요? 천년 동안 죄는 없나요? 어떨까요? 천년 동안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죄가 있을 수가 있어? 백살에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죽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렇다라는 말은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긴 있는 거죠 예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백살에 죽으면 어린애가 죽었다 그럴 거니까 예? 난 어린애도 아니야 그럼 안 난 애기네 아직 백살에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는데 왜 사람들이 죽지?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안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인간의 죄성은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혹을 통해서 그것이 확 더 확장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신명기 29장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신명기 2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탄이 잠시 풀려나죠 그래서 그 사탄이 풀려나서 뭐를 하게 되는가 미혹을 하게 되니까 그들은 또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천년 왕국 동안의 시간에는 많은 것들이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 회복되는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면 자연도 회복되고요 전쟁도 종식되고요 사람의 수명이 천년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왜 왜 그런가 자 우리가 미가서로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미가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뭐에 이르러는?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이 꼭대기가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어디로 이르겠다라고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가리아서를 가서 보시면 스가리아서 1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리아서 14장 스가리아서 14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여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들을 모아 누구와 싸우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곡과 마곡의 매색과 두 발이 모여가지고 뭐를 한다? 예루살렘과 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가리아서 14장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는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망군의 여와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이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적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왁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을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예굽사람이나 이방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들이 뭐를 지키러 온다고요?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 그랬어요 초막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제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이 그 초막절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그런 오랜 아주 시간동안 살지만 영생을 가진 건 아니죠 이 땅에서 그들이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길어져서 천년을 가깝게 살게 되지만 그들이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도 정말 무죄하지는 않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천년왕국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아까 2사에서 11장 말씀 한번 가서 한번 보죠 2사에서 11장 우리가 맨날 노래하는 내용이죠 2사에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맨날 이 노래하면서 지금 그 나라가 도래한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날은 도래하지 않아요 이 날이 언제 도래하는가 천년왕국 때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충만하다? 여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죠 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니까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죠 그러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러면 다 믿는가? 다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 믿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거기에는 보금 전파의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이들이 보금을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듣겠죠 거기는 보금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보금을 듣게 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듯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결국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냥 그친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 그 사탄이 무조갱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미혹을 하게 될 때 그 미혹에 다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 번 맨 마지막에 또 전쟁을 또 일으켜 지긋지긋한 전쟁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또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요 왜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지 참 슬프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것은 이미 다 예언이 돼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마지막 때 결국은 야벳과 함의 자손들이 샘의 자손을 또 피팍하는 그런 사건이 또 반복되죠 그렇게 되고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위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늘 들어왔던 백보좌 심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보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가 없더라 뭐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흰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우리가 서는데 뭐가 없느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서 간대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피할 곳이 없어요 낱낱이 그냥 숨을 곳이 없는 그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번 혹시 뭐 그 스피링 티켓 같은 거 띄셔가지고 그 콜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콜트에 앞에 가서 그 저지 앞에 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이름이 딱 불려가지고 저지 앞에 딱 섰을 때 아니 그냥 스피링 티켓인데 아니 무슨 우리가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아니 스피링 티켓 한 것 때문에 저지 앞에 서도 마음이 그냥 콩닥콩닥 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가슴이 떨릴까요? 숨을 데도 없어 땅과 하늘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숨을 데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그때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으려나 그래서 요한이 천사를 보고 나도 그 앞에 막 콕콕콕 꼬꾸라져 그냥 엎드려진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천사 앞에서도 그렇게 막 꼬꾸라져 엎어질 판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스피링 티켓 때문에 콜택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부르면 나가게 되는 건데 저는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Y야 그러니까 시간 맞춰 가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알파벳 순서대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거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 거기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아니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 불안하잖아요 아니 A였으면 빨리 불려나가서 그냥 빡 끝내고 나가면 좋은데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사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마음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어떤 사람들은 로열을 데리고 와요 변호사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야 저 사람 좋겠다 저저 앞에 딱 썼는데 변호사가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와 저거 진짜 좋겠다 아니면 난 변호사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변호사 없이 판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떨려요 선생님은 영어 같이잖아요 영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변호사가 있으면 마음이 좀 얼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백보좌 앞에 딱 섰는데 내 바로 옆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야 내 변호사로 예수님이 딱 내 곁에서 딱 내 곁에 서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도 없으면 천지가 그냥 다 그 앞에서 피해서 없는데 나는 꼼짝없이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내 어깨를 딱 두드리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변호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옆에 서주시면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유일하게 자기 혼자 그 백보좌 앞에 딱 섰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진짜 마녀의 하나님을 정말 그 앞에서 딱 마주했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릴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정말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서 나의 변호자 되셔서 정말 서 있다면 난 정말 그 안에 그냥 그 안에 그냥 그 예수님 뒤에 숨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 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는 이런 풀떼기 같은 거 다 타버리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보석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풀떼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석 같은 믿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 심판 때 우리가 정말 나설 때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그 앞에서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서게 된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렸었어요 이 책들은 이 책은 뭐냐라고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책들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백보자 앞에 섰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나요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나요 그때 가봐야 돼요 일단 일단 가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기서 이제 결정해요 성급을 받는 심판을 받는다고 믿는 성도들도 심판을 받나요 우리가 받는 거는 뭐 상급 받으실 준비하고 계세요 굉장히 담대하시네 상급 받을 준비하고 계시네 심판 때 앞에 서서 상급 받을 준비하고 계시네 대단하시네 자 구원받은 성도도 거기서 심판을 받는가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고통을 받고 있나요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뭐 하고 있나요 너무 괴로워서 나사로에게 손에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묻혀갖고 내 입술에 좀 적셔달라고 얘기할 만큼 그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렇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다 I think so 자 그렇다면 지금도 벌써 심판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다시 불러내가지고 또 심판을 해? 아니 지금 지금도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근데 굳이 그거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심판을 받아요? 그거는 임시였고 아 임시로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불러내서 또 심판 받고 너는 좀 더 맞아야 돼 그러고 또 그냥 또 그냥 또 그냥 또 그냥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 예술을 믿는 성도들 예술을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얻었나요? 얻지 못했나요? 얻었나요? 네 그러면 심판을 받나요? 알았어요 심판을 안 받으면 왜 심판대 왜 서? 자 우리 한번 요원복음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원복음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원복음 3장 요원복음 3장 16절만 읽지 말고 우리 딴 데도 좀 읽어봅시다 요원복음 3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요? 저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쵸?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맞나요?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원복음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원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누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근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심판대는 왜 쓰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버벅버벅대면서 허둥지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원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요원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키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것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영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원복음 5장 29절에 그렇죠?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심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은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면제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보검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 보검 12장 누가 보검 12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와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하냐고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네? 주님의 뜻을 아시나요? 네? 우린 많이 맞겠다 네? 왜? 주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내가 성격 공부를 왜 시작했지? 성격 공부를 안 시작했으면 잘 모르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덜 맞으면 되는데 괜히 성격 공부하는 바람에 그냥 많이 알아가지고 이거 잘못 걸렸네 이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원망해야지 저는 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왔겠죠 저는 저는 아마 저는 아마 하나님의 심판 대화가 아주 신나게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아이고 안됐다라고 쳐다보시다가 내 손수 오면 나도 비 오는 날 뭔지 낙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행치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도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파수꾼에 관한 이야기가 파수꾼이 적이 도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물으신다 그랬어요? 파수꾼에게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나는 봤잖아 적이 오는 걸 봤잖아 근데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모든 피값을 그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따지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알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나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나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라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물론 내 영혼 구원받죠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그 심판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어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다고요 이 하늘과 땅이 갈 곳 없이 사라졌어 그래서 히브리소요 구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라는 그거는 심판이 있다라는 건 그러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다 적용된 그러나 우리의 영에 관해서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건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의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 행위에 관한 심판이 히브리소 10장 한 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소 10장 우리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근데 늘 새롭죠 늘 새로워요 히브리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그의 백성도 심판하시겠다 뭐에 관하여 우리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심판 하시겠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이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심판 전염병을 돌려가지고 심판하실 때 어디서부터 심판을 하셨죠 성전에서부터 늙은자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우리에게 먼저 하시겠다는 우리에게 먼저 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심판 받는데 믿지도 않는 자들은 얼마나 두렵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두려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순종치 않으냐는 마지막이었다며 우리들의 구원이 이 정도인데 경건치 않은 죄인들은 어찌 되겠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역시도 육체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날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영의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된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잖아요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니까 아 그럼 난 구원 받았어 됐어 아싸 내 인생 이제 펼쳐진 거야 그냥 난 구원 받아 천국 간다 니까 뭐 이제는 그냥 막 사는 거지 뭐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영을 구원 받았다고 해서 네 멋대로 사는 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아주 죄 하나도 안 짓고 아주 깨끗하게 피울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못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회계의 길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회계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회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회계도 안 해 뻔뻔하게 그래 놓고서 심판대에 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자꾸만 그죠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되어줘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애쓰는 거죠 성령께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하고 그러한 삶을 점점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 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또 심판을 하고 또 집어던져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하고 성경을 같이 나눠서 굉장히 오픈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도 성경을 오랫동안 같이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가 그 말씀을 신약에 들어와서 거의 끝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제가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악인이 악인이라도 그가 멸명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 요한 게시록을 보면서도 아버지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의 손길을 끝까지 펴시잖아요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과 성경 속에서 나오는 여러 부분들을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심판하세요 우리가 디모 대 후서를 잠깐 가셔보겠습니다 디모 대 후서 디모 대 후서 4장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산자도 심판을 하실 것이고 죽은 자도 심판을 하실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서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9절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이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뭐라고요 불이한 자는 뭐라고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형벌 아래 두었다 그랬어요 형벌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불이한 자는 형벌을 받고 있어요 지금 불이한 자가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두었는가 심판 날까지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 날에 그들이 지금 형벌 아래에 있는데 심판 날에 다시 불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보았냐면 베드로 전서 3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의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박히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지금 예 거기서 뭐 하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셔요 뭘 선포하셨다고요 예 보금을 선포하셨죠 거기 가서 너희들 심판받고 있는데 얼라리 꼴라리 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예 보금을 선포하러 가셨어요 보금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자 베드로 전서 4장 6절 한번 보자고요 5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보금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거는 이게 만약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맞나요? 뭔 소리야 이게 죽은 자들에게 보금이 전파되었다고? 아니 보금이 산자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지 죽은 자들에게 보금이 전파돼요? 우리는 항상 보금은 살았을 때 전하는 것이 보금이라고 들었지 죽은 자들에게 전하는 보금이 보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절대 안 나와요 이런 말 강단에서 했다가는 곧장 2단, 3단으로 찍혀서 나고자 돼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회를 선다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는 누군가요? 예수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손 아니, 오른손 아버지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손 뭐예요?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판하시나요? 예수가 심판하시나요? 누가 심판하시나요? 아니, 우리 형선 집사님은 단호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지하신다 우리 동숙 집사님도 하나님이 저지하신다 우리 또 윤주 집사님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니 우리 다 배운 거라니까요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맞아요 주문을 외고 있는 거지 매주 주문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왜 주문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오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주문이 많아요 자 로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이제 누가 심판하시는지 아시겠나요 그래놓고 한 다음주에 또 모르면 또 딴 얘기하는지 몰라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걸 가리킬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한 것만 기억이 난다는 소린가 센서티브 하시네 예수님이 심판자로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행위에 관한 심판이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 관해서는 자 그러면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굳이 그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을 다시 심판대로 끌어내신다 왜 끌어내실까 왜 끌어내실까 이미 그들은 고통 당하고 있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낄까요 자 보세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부자와 같이 아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겠죠 그러면 그 고통을 계속해서 그건 영원한 거니까 고통이란 거는 한순간 몇 년 동안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까요 안 벗어나고 싶을까요 벗어나고 싶죠 여러분 같으면 안 벗어나고 싶겠어요 벗어나고 싶겠죠 그럼 마지막 때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 바짝 들겠죠 너 이거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아마도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벌을 받고 있는 자들을 심판대로 다시 불러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이것이 진리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 왜 하나님은 모든 이가 구원 받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건 불공평하잖아 불공평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나는 구원 받고 너는 구원 받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자식이 뭔가를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부모는 어떤 사람들은 자식하고 그냥 연을 끊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내쳐버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 자식은 나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동숙 집사님은 저 뭔 소리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내 자식이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은 나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식을 죽일 놈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있어서는 내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탄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원래부터 지옥은 이 유황불못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사탄과 저 그리스도 이것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것이었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탄과 마귀와 그들을 추정하는 자들과 함께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간 것처럼 사탄에게 붙은 자들은 다 사탄이 끌려 내려갈 때 유황불못에 던져질 때 다 같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을 보면서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다 완전 심판받아서 넌 이제 던져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단 눈꽃만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걸 믿음으로써 정말 거저받는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나의 행위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받은 그 구원 자체가 은혜예요 나의 행위나 내가 뭔가를 해소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일찍 받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의인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나 심판받아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야 똑같은 자라고요 나도 역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될 그런 인간인데 무슨 은혜인지 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졌어요 잘나서 건져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저 사람들보다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의 먼지 같은 존재예요 죽어도 싼 존재들이에요 심판받아서 불멋에 던져줘도 싼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주께서 나를 건지셨어요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에 눈물을 펑펑 흘려도 모자란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 나의 선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구원받았다고 해서 잘난 척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난 너만큼 거짓말 안 했어 그게 거짓말이야 난 너만큼 거짓말 안 했어 그런데 나도 거짓말 했고 쟤도 거짓말 했어 그러면 나는 한 번 거짓말 했고 쟤는 두 번 거짓말 했으니까 저 놈은 더 나쁜 놈이고 나는 덜 나쁜 놈인가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그 말이라고 우리가 구원을 아무리 일찍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를 조금 더 일찍 믿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가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인으로서 불못에 던져야 될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책에 대해서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여기서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도 다 던져지는 왜? 이제 다 나왔으니까 다 심판받았으니까 이제는 음부도 필요 없고 사망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다 어디로 던져진다? 불못으로 던져져 버린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불못인 거예요 한 번 이 사람들이 음부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 또 불려내어죠 부활을 했죠 부활을 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이제 음부도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또 거기서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완전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의 찬스가 없어요 마지막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백보자 심판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